원래 벚꽃 이런 거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목걸이를 항상 이렇게 고정을 해요. 저도 고정을 하려다가 근데 이 정도면 안 해도 돼. 이 정도 걸리면 그냥 맥다 뜯어버리기 시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맨손에? 응. 누너가 없으니까. 누너가 없어서 고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걸린다 만약에. 이렇게 걸린다 어떻게 하는 거야? 풍수가 이게 뭐냐면 랩패 훈련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괜찮다. 이게 나도 이거 있으면 어떻게 입을 수 있어. 무게 없으니까 제가 그 민소매를 입었는데 방 맵다리 전부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단추를 잠가야 될 것 같아요. 라이온 분들께 굉장히 슬픈 소식으로. 역시 제가 힘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랩 속은 말이야. 아 랩 속은 말이야. 핑곤 말이야. 오늘 데이트 찍고 있으니까 좀 더 크게 얘기해줘요. 라이온 데이 핸드폰에 핸드폰 위치. 숨 쉬어. 원래 벚꽃 이런 거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벚꽃 이런 거 잘 보이려면 이렇게. 어? 고마워. 한 이틀 전까지 되게 떨렸거든요. 연습하면서 좀 정리 같은 것도 좀 배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약간 안 좋은 습관이 생긴 게 목이 자꾸 안 좋으니까 이 목이 자꾸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보고서 이따 할 때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얼른 쓸게요. 혀업이 형과 규빈이 형의 그 아 있잖아요. 거기 2절 프리코러스 부분에 같이 안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입술 딱 쓰는 거 보여요. 거기 부분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eleri 아 또 해 وس